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이의제기 네 번째구요. 먼저 이의제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는 많은데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구요. 또 이의제기가 끝나면 제가 이제 공의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다른 정보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또 어려워 하시는 내용들 쉽게 또 강의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는 네이버 검색창의 송송호, 송송호 프로필 공식 홈페이지 터치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32번의 1번 질문인데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매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이제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틀린걸로 처리가 됐고 이게 정답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누가 경매신청했나? 안 써준거야. 최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본인이 경매신청했으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구요. 우선매제를 받을 수 있다는게 배당받을 수 있다는거야. 본인이 경매신청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경매신청했으니까 매각으로 소멸하는거죠. 그러니까 경매신청을 누가했나를 써줬어야 되는거에요. 올해 그러니까 34회 올해 민법 78번의 2번 지문을 보면 제3제에서 경매가 게시되어 이렇게 경매신청을 누가했나 써주고 있다고요. 근데 중개사법 32번의 1번 지문은 경매신청자가 누군지를 안 써줬잖아요. 경매신청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신청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32번의 1번 지문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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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